위왕시가 아동권리 주관을 맞아 아동권리 온라인 골든벨 행사를 개최합니다.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유튜브로 퀴즈쇼를 시청하면서 스마트폰 앱으로 정답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이 주어지고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6명에게는 위왕시장상을 수여합니다. 3학년 이상의 초등학생은 지역 제한 없이 참가할 수 있고 신청은 11월 13일까지 위왕시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